여러분들한테 시향 분석 드릴 종목은 지앤코입니다 지앤코 매일 저희 카페의 바닥주에서 대박 친 종목을 한 1개나 2개 정도 여러분들한테 공개해 드리기로 약속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 네 번째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앤코는 저희 카페에서 바닥에서 매수 의견 드리고 난 다음에 1000% 꼭지 목표가가 정확히 꼭지 목표가가 1000% 도달이 돼서 전량 매도를 친 그런 종목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거 자 지앤코의 지금 고점에 물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지앤코가 저희 카페에서 바닥 약 900원대죠 여기가 지금 900원대입니다 900원 1000원대인데 자 여기에서 저희 카페에서 매수 의견 드리고 난 다음에 단기간에 이 종목이 대박이 터졌죠 지난 대선 뭐 이렇게 해서 반기문 태마주 바람이 불어서 이게 이게 다 이게 작전입니다 작전 자 그렇게 해서 약 900원에서 추천드려 가지고 9500원까지 올랐으니까 원금 포함해서 1000%의 대박이 터졌던 그런 종목입니다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약 한 7,8분 정도가 매수를 들어갔는데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작전 세력들이 껴서 개미들한테 이거 아주 피눈물을 다 빨아먹은 그런 종목이다 자 이때 당시에 천원에서 그러면 지금 9,000원까지 올랐다가 지금 현재 2,000원까지 주가가 빠졌는데 2,000원에 주가가 빠졌다고 이 종목이 지금 여러분들이 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거 큰 오판이다 자 이 종목의 잠재자산을 제가 처음에 들어가서 봤을 때 야 900원이면 이 종목은 바닥에서 매수해 놓고 앉아 가지고 세월만 기다리면 아무리 못 먹어도 이거 이거 1000% 짜리다 이거 자 그렇게 시황 분석을 드렸던 그런 종목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이 고점에서 물린 분들은 당연하게 주식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전에 이 대한민국에서 사기꾼 카페들 사기꾼들 이런 아주 악질들한테 속아 가지고 전재산 다 말아먹고 고열을 빼먹은 그런 종목이다 자 이런 종목이 지금도 여러분들 추천드리는 그런 카페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자 만원까지 올라갔다가 2,000원까지 빠졌으니까 빠졌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빠졌을 거 아닙니까 작전 세례들이 한번 강하게 훑어먹은 종목이다 여러분들이 다소 터먹 났다고 이게 만원에서 2,000원까지 빠졌으니까 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 큰 오판이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분석 시험 정보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 드릴 텐데요 자 공개를 해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지은 꼭 고점에 물려 가지고 지금도 안 팔고 그냥 기다리고 있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런 분들 조심하시고요 이 종목에 잠재 자산을 들어가서 보시면 절대 5,000원 7,000원 9,000원대에서 매수를 할 이유가 없는 종목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잠재 자산을 모르니까 이렇게 피눈물을 흘린 겁니다 지금 현재 이 동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분은 잠재 자산을 보면 여러분들이 망할 종목인지 대박이 날 종목인지 정확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지금 물린 종목이 있다면 잠재 자산 정보를 저한테 몇만원에 아깝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잠재 자산을 여러분들이 꼭 보시고 난 다음에 지금이라도 손절을 쳐야 되는 종목인지 아니면 기다리면 올라올 종목인지 판단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잠재 자산과 단기 목표가 안내 여기 공지 글이 있으니까 이 공지 글 이 밑에 있는 글을 한번 보십시오 이 밑에 있는 글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십시오 자 잠재 자산이 얼만큼 주식 투자에 중요한 투자 가치 정보 분석인가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되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아 이 종목을 시황 분석을 해 드릴 텐데 자 지금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위기 대응을 하셔야 되고 고점에 물리신 분은 하루빨리 저한테 오셔서 정보 분석을 받고 투자 판단에 대한 명쾌한 해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자 저를 찾아오십시오 자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네이버에서 키워드 검색을 하시면 여러분들 언제든지 저를 찾아오실 수 있고요 자 이제 이 종목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직접 키워드 검색을 해서 찾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앤코어 이렇게 검색을 해서 저희 카페 실전 회원님들 수익을 냈었던 그 근거 자료입니다 이게 50개 보기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 드리면 자 여기 보시면 저희 카페 회원님들 자 바닥에서부터 매수 들어가서 75% 88% 수익증 이래가지고 나오죠 자 지앤코어 주가 예측 정보 지앤코어 22% 수익증 이래가지고 자 시황 분석 자료 보이면서 상한가 터질 종목이 곧 보이는데 왜 매수를 안 하는 거냐 비공개 구매 종목 이래가지고 제가 시황 분석 자료를 올려드렸는데요 이 종목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제가 아 이거 지금 찾으면 안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에 보시면 저희 카페 회원님들 나오죠 이거 한번 클릭해 볼까요 자 지앤코를 추천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재물을 근거로 차트를 바닥에서 잡아내고 미리 선점을 했습니다 자 지앤코가 방기문 테마 대장주로 등극이 들어서 작전 세력들이 아주 완벽하게 해 먹은 그런 종목인데요 자 이런 종목 자 분석 시향 정보 여러분들한테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원문이 아닙니다 이건 복사본인데 자 여기 보면 행복나누님 1510원에 진입 들어갔고요 저희 카페 회원님 니언니언님 1,351원 자 올리브님 1,410원 흑조님 1,580원 삼각국님 1,550원 이런 분석 시향 자료가 있는데 자 이것을 여러분들한테 원본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앤코 주가 예측 정보 자 저희 카페에서는 상장되어 있는 전체 1,900개 종목에 대한 시향 분석을 다 내립니다 자 지앤코 주가 예측 정보 이렇게 해서 여기 바닥에서 보시면 이제 아까 이제 행복나누님 나누죠 여기 나오죠 자 이거 원본입니다 원본 절대 속일 수 없는 카페의 댓글은 절대 속일 수 없다 자 조정을 마치고 상승 추세를 이어갈 구간이다 매수 들어가라 자 1510원 이 종목을 제가 추천을 드렸을 때 잠재자산을 보고 이 종목은 1000%다 1000% 수익을 두고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셔서 자본금이 1000만원이라면 1년만 아니면 1년 반 동안 넉넉잡고 2년 동안만 여러분들이 열심히 알바를 하든 직장 생활을 해서 생활비를 쪼개든 아니면 월급을 매달 받는 돈으로 이 단 한 종목이라도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을 저한테 추천을 받으셔서 매달 월급을 받을 때마다 돈이 생길 때마다 이 종목을 쓸어 담았다면 여러분들은 천만원 투자했으면 1억이 됐을 것이고 1억을 투자한 사람은 10억이 됐을 것이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 카페 회원님들 중에도 이 종목을 1000%까지는 못 먹었다 여기 행복나누님 지금 저하고 2년이 끊어진 분이고 올리브님도 끊어진 분이지만 여기 삼각봉님도 지금은 2년이 끊어진 거죠 재가입이 안 됐으니까 아마 이분들 1000% 못 먹었을 겁니다 왜 못 먹었는가 먹었으면 재가입했겠죠 아마 많이 먹어봐야 몇 십프로 밖에 못 먹었을 확률이 높다 저는 이 종목이 1000% 올라갈 걸 예측을 하고 추천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단 한 번도 1000% 수익이 날 때까지 매도 분석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자 단기 2평선 상승 추세가 아주 좋다 중기 2평선을 곧 돌파 시도를 할 것이다 자 단기 2평선의 상승 추세가 아주 좋으니까 이 종목은 미리 앞으로 이 종목은 1000%의 수익을 알 걸 예측을 하고 추천을 드린 종목이기 때문에 미리 주가를 예측을 해드리는 겁니다 중기 2평선을 곧 돌파 시도를 하게 될 것이다 여기를 넘어서고 지지를 받으면 강력 홀딩해라 강한 상승 추세가 올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저희 카페에서 매수 의견 드렸다 장기 2평선 구지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1670원을 곧 돌파 시도를 하고 지지를 하면 본격적인 상승 턴이 오는 구간이다 나를 믿고 강력 홀딩해라 여기도 홀딩 단 한 번도 매도 분석 안 내리죠 그리고 난 다음에 기다렸더니 상한가가 터져가지고 88% 수익 중입니다 추가 반등권이 조종이 와도 다시 옵니다 주식이라는게 올랐다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구간을 못 견디고 30% 40% 먹고 팔아먹은 사람들은 1000%의 수익을 놓친 겁니다 조종이 와도 홀딩해라 조종이 왔습니다 다음주 조종이 더 올 확률이 있습니다 11선이 무너지면 21선까지 다시 조종이 온다 위 분석을 잘 보십시오 결국은 11선이 무너지니까 추가 하락이 다시 왔 왔지만 이제 다시 재발락이 온다 재발락이라는거 다시 반등권이 온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해서 분석 시황 정보 드렸고요 자 여기가 지금 1600원대인데 제가 1차 3300원 2차 4500원 4600원에 강한 저항이 있다 아직 올라갈 구간이 멀다 이제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꼭지 목표가를 향한 강한 시세가 터지는 구간이다 꼭지 목표가를 향한 먼 여정은 이미 시작이 됐다 그걸 알고 제가 추천을 드리고 분석 시향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이라니까 올라타 떨어지고 올라타 떨어지고 오르니까 이거 참고 견디기 힘들죠 그래서 멀고 험난한 여정이 시작된다 꼭지 목표가를 향해서 강력 홀딩 해라 하루하루에 주가의 흐름에 얽매이면 절대 크게 못 먹는다 기다려라 이렇게 꼭지 목표가 홀딩을 한 겁니다 그래서 기다렸더니 상한가 쳤어요 그래서 174% 수익 중입니다 이제 1차 저항을 뚫고 지지를 받으면 4900원에서 5000원에 강한 저항이 있다 여기를 돌파 시도를 하면 우리가 원하는 꼭지 목표가가 다가온다 기다려라 뚱순님 1576원입니다 좀 늦게 들어갔죠 평당가가 1576원이니까 이렇게 해서 이건 뭐 분석 시향 정보 제가 일일이 여러분들한테 다 읽어드리려고 그러면 이거 한두 것도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제가 기다려봤더니 또 어떻게 됐습니까 284% 수익 중입니다 284%인데도 저는 기다린 세월을 몇 푼 수익에 덜러당 팔아먹는 우를 범하지 마라 강력 홀딩 해라 이런 분석 시황이 이거 1000%가 올라갈 쪽목이다라는 걸 알고 추천을 드렸기 때문에 가능한 분석입니다 자 강력 홀딩 하십시오 자 기다렸더니 이제 우리가 원하는 꼭지 목표가가 다가왔습니다 다가와서 테마주로 이제 터지면서 이 종목이 직전 정거점 돌파 시도를 하면서 최고 창사일에 최고 신고가 갱신을 할 구간이다 홀딩 해라 그래서 뭐 이 자료를 너무 많이 보여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정도만 보여드리고 지앤코 자 이렇게 해서 자 바닥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보통 1400원 1500원대 여기서 매수 들어갔죠 1400원 1500원 여기가 지금 1400원입니다 여기에서 집중적으로 매수 들어가 가지고 단기간에 이 종목이 9500원 까지 올라서 약 1000%의 수익을 낸 그런 종목입니다 자 여러분들 주식은요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추천하는 종목을 단 한 종목이라도 단 한 종목이라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서 여기 보시면 누차 드리는 이야기지만 자 2017년도 6월 9일 6월 4일 6월 3일날 자 이 종목은 1000%가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고 제가 예측을 해드리고 추천을 드리는 종목 300% 500% 1000% 이런 종목이 제 예측대로 1000%가 간다면 간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저를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해서 크게 손실을 본 분들 굉장히 많죠 그런 분들 얼마든지 제기하실 수 있다 여러분들이 망한 이유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 것이고 지식이 없으니까 사기꾼들한테 속아서 전 재산 다 말아먹은 거다 지금이라도 여러분들 아직 늦지 않았다 저한테 찾아오셔서 이런 바닥줄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고 저를 믿고 강력홀딩을 한다면 그리고 매달 월급을 받든 알바를 하든 건축 현장에 나가서 날품팔이를 하든 하루에 단 10만원 15만원씩 요새 건축 현장 가면 웬만하면 10만원 이상씩 받습니다 그런데 가서라도 열심히 여러분들 노동력을 팔아서 매일 제가 추천하는 종목을 단 한 종목이라도 매수를 해 놓고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주어 담으신다면 앞으로 반년 지나 1년 지나 여러분들 이런 종목이 만약에 1000%가 간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인생이 바뀌겠습니까 이런 종목 단 하나라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서 미래를 설계하십시오 미래를 설계하시면 틀림없이 여러분들의 인생은 앞으로 달라질 겁니다 저를 찾아오셔서 여러분들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저로 인해서 한번 인생 대박을 한번 내보고 싶다 그러신 분은 이 붉은 태양 대박 주식 시리즈 500탄 몸집에 이 동영상이 저희 카페에 지금 약 220개가 지금 동영상으로 녹음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저희 카페에 오셔서 이 수익률도 한번 쭉 검토를 해 보시고 헛듯 제 이야기를 스쳐 지나가는 이야기를 듣지 마시고 이 꿈의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분은 저희 카페에 500탄 몸집 이 동영상이 약 220개 정도 동영상으로 녹음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보시고 여러분들이 5개 10개 아주 독한 마음을 먹고 이 동영상을 하나하나 검열을 하십시오 검열을 하셔서 야 저 붉은 태양만 내가 찾아가서 붉은 태양하고 2년이 맺어진다면 나도 이런 1000%의 인생이 될 수 있구나 이런 희망을 여러분들이 맛보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저를 찾아오셔서 발품을 팔아서 시간을 내서 이 꿈의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다 검열을 하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자 저로 인해서 대박 인생을 살고 싶다 그러신 분은 010-2173-5680으로 연락을 주십시오 주시면 여러분들 인생을 제가 송두리째 대박 인생으로 바꿔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